안녕하세요 학교입니다 오늘은 평소 우디가 촬영하던 자리를 청소해줬어요 너무 지저분하기도 해서 전부 치워지고 배변패드로 바꿔봤는데요 이전엔 신문지를 깔아줬었는데 뭔가 지저분해 보이죠 일단 바닥을 바꿔주니까 낯설어하는 우디를 위해서 해바라기실을 줬어요 이렇게 하면 적응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거에요 이 사용을 해보니까 신문지는 2층 바닥에서 아래로 떨어지기만 하고 그리고 바닥에 확실히 안 깔리다 보니까 소변도 흡수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동장처럼 벽이 있는 곳에는 신문지를 깔아주면 좋지만 이렇게 양옆이 뚫린 곳에서는 깔아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배변패드로 바꿔봤구요 바꾸고 나니까 확실히 깔끔하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디가 낯설어해서 오지를 않더라구요 지금 케이지 안에다가 핸드폰 카메라를 설치해둔 상태에 갑자기 바닥까지 바꾸니까 우디가 근처에 얼씬도 못하고 있어요 평소 카메라를 무서워하기도 했기 때문에 바닥을 바꾸면서 카메라를 함께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진행중이구요 이 상태로 잠깐 자리를 비워봤는데 약 5분이 지나도 올라온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바라기실을 직접 들고 유인을 해봤어요 역시나 반응은 있는데 겁먹은 우디가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엔 실패네요 계속 왔다갔다는 하는데 근접을 못하니까요 작전을 바꿔서 조금 적응한 기념으로 해바라기씨 먹방을 구경해보겠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공통점이 계속 지켜보다보면은 뭔가 반복적인게 있을겁니다 껍질 뜯는 것도 보면 항상 순서대로 뜯는걸 볼 수 있어요 해바라기씨의 둥근 부분이 아닌 뾰족한 부분부터 갈라먹는데 알맹이가 둥근 부분에 있어서 그러는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참 미스테리에요 아무튼 다람쥐는 참 신기한게 많아서 지켜보고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준 해바라기씨를 전부 먹은 우디가 이제서야 카메라를 발견했나봐요 이제와서 카메라를 경계하고 있어요 그와중에 해바라기씨가 아쉬웠는지 찾아보고 있네요 우디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네요 잠시후 우디의 ASMR 방송이 있겠습니다 배터를 이렇게 가까이도 볼 수 있다니요 이건 엄청난 포상입니다 우디가 카메라 옆으로 가서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인데요 핸드폰 케이스를 맛보고 있었네요 일단 낯선건 깨물어보는게 참 귀엽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 Curtis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렇게 소송입니다 뱀습니다 이렇게 Can't 뒤집o le ee faster 베어 그러면 항상 некотор